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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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오신 곳에 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과연 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한 모습이죠? 저는 긴장하지 않아요. 아빠 핸드폰 떨어뜨리면 끝장이다. 알지? 까아티비님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까아티비입니다. 지금 제가 부산 루지에 와있습니다. 지금 이걸로 화동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무섭습니다. 지금 아래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너무 무섭거든요. 핸드폰 떨어뜨리면 끝장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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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세거 같은데? 네 아, 제 휴대폰까지 있어! 어디? 휴대폰 와 휴대폰 들어줬어 나겠다 아우 대박 오 역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아이폰 태폐빵 태폐빵 진짜 많네요 저희 넷 아빠 이거 다 혼자 타야돼 뭐야? 괜찮은데? 아저씨 제밀 Skill 제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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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왁 dry 으허허허허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e 인스타에 갔디엘이로라아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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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가 진짜 뷔 뷔 뷔 아, 밟지 않습니다 아, 밟지 않습니다 아, 밟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